안녕하세요 H&M 무리호 중성증위기 1항사 룸쿠르입니다 오늘은 사우센터 정박중인데 업무에 좀 여유가 있어서 잠깐 나가서 밥만 먹고 오려구요 날씨는 좀 쌀쌀하네요 비도 한번 왔고 사우센터는 저 3등항해사 때 나갔다 와봤는데 작고 좋아요 시골마을 같은 느낌인데 있을 거 다 있고 이케아도 있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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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시큐리티 사무실입니다 나갈 때 여기서 간단히 수속을 하고 나가요 사망사였는데 2항사로 승진했어요 지금 택시를 기다렸다 갈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 갈 거예요 영국에서 유명한 태북 음식점입니다 똑같은 공기인데 왜 여기 공기가 더 좋냐 저희 할머니 집에서 낳은 데는 차가 똑같은데 여기 영국인데? 오우 바깥공기 좋네요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타고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해가 다 져버렸네요 벌써 배에 들어가길래 다 집들이 진짜 이쁘다 팩시에서 내렸습니다 나 여기 와봤어 나 여기 와봤어 여기 쪽으로 가면 송벽 같은 거 있거든? 그 뭐 유적지래 푸드앤드링크 타이... 타이쿤? 없는데?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아니 그 스크린이요 나 1항사잖아 여깄다 타이쿤 와 바로 찾아버렸는데요? 진짜 엄청난... 역시 1항사님 미친놈 고마워 친구들아 오늘은 여기 여기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 밥 처음 갈기잖아 돼지도 있네요 헬로우 헬로우 땡큐 좀 춥네 가방 줘 다 우리의 목표는 8개 메뉴 제가 살 거니까 맘껏 먹었어 김밥천국처럼 약간 쓰는 거 줬으면 좋겠다 내일 둘이 메뉴 완시킬 건데 팟타이 이런 거 있네요 팟타이 먹어야 되잖아 아 먹어야지 하트 붙어있지 하트 붙어있는 거 다 시킬까 일단? 하트 붙어있는 게 그건 거 같아 시그니처가 나오고 뭘 보고 있어 오 바베큐 포크 라이스 온 라이스도 있네 이것도 하트인데 이거 시키자 그럼 하트 5개 치킨 윙 하나 시켜가지고는 일단 맥주 한 잔씩 시켜서 먹다가 부족하면 더 시킬까 얘들아? 오 좋습니다 이거 대박인데? 되게 잘 나온다 와 오 맥주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끓일 거가 좀 심하네 짜 배고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치킨 괜찮다 크림 많이 들어와 가래 음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먹으러 장한데요? 장한데요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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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났나요? 이게 끝났나요? 어 많이 푸짐한데요? 음 확실히 근데 태국 음식이지만 얘네가 자극적인 걸 못 먹잖아 그래도 그런지 좀 순하다 음 향이 되게 특이하네요 음 이거는 약간 그거 같다 여탕수육 부스래기 헤헤헤 오 다 잘 시킨 거 아니야? 이게 더 맛있어 3명이서 음식이 6개? 1,2,3,4,5,4 7개 시켰는데 8개였어 하나 빠졌어 그래? 이거 탁 탁 8개 그거 포함해서 7개 아 그렇군 다 먹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개 많이 먹었다 나름 나쁘지 않은 저녁이었다고 나는 생각이 얼마 안 나왔어 179,000원 물가가 좀 세긴 세다 여기 근데 그 함부르크보다 확실히 여기가 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인가? 어 여기 서점 아니야? 딱 봐도 서점이네 명품문고 느낌 나는데요? 그치? 네 나 저기 한 번만 들려도 되냐? 가시죠 저는 서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어 나 이거 워터스톤 여기서 봤어 내가 가려고 찾아준 거기랑 똑같다 지성인으로서 이런 책 하나 읽어줘야 되지 않겠냐? 우와 반고우 와 이거 대박이다 반고우 오 데이투두 해가지고 이거 딱 이랑사님이 쓰시는 스타일이 이런 느낌이잖아 어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맨날 일본부터 해서 쭉쭉쭉쭉 쓰잖아 쭉쭉쭉쭉 쓰잖아 쭉쭉 적어놓으시잖아 와 대박이다 와 이런 스케줄러가 어때? 괜찮은 거 많은데 아이템들이? 예 하나요 와 여기서만 3, 4시간 놀 수 있겠는데 난 어 이거 괜찮은데? 이거 못 하나인데요 오케이 이거 하나 숲속에 버려져 있을 것 같아 버려져 있다고? 들어가봐 단 거를 안 좋아하는 나로서는 별로 구미가 땡기진 않는 곳이네요 오 이거는 약간 좀 귀엽다 근데 이렇게 다 가르는 느낌 우와 뭐가 뭐 많이 들어가긴 했네 쇼핑몰에 왔는데 이것저것 구경할게 많네요 뭐야 뭐야 먼지를 왜 먼지를 불리고 있지? 아 우와 신기하다 아 여기서 이 속을 치워가지고 원래 사놨어 아 생각보다 저렴한데 또 여기는? 인형은 한국도 워낙 비싸가지고 우와 쥐도 팔아 여기 빼면 귀에 있는 거 아닌가? 어 그러네 안 됩니까? 안 됩니까? 하하하 어디로 가야 하죠?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? 하하하하 지금 코스트코를 왔는데 멤버십 제 멤버십 카드를 기관부 친구들이 가져갔는데 길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스트코를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갑니다 여기 왠지 펍 있었는데 전혀 펍 있을 것 같지 않은 동네인데 그러게 야 이렇게 퍼펍 들어가요 오 되게 아 뭐 마시고 있네 되게 밝은 분위기네요 펍에 왔습니다 또 먹어 또 먹으러 하자 어디 앉을래? 바로 앞에 펍 와가지고는 피신칩스 잘라도 없나 왜 이렇게 흘려나?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? 생선을 튀김 맛에 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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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핍 핍 핍 핵 핍 핍 핍 핍 핍 핍 이전 좀 심심할 때가 있으니까 친구들 물어봐요 같이 갈려면 대부분은 한 명씩은 꼭 근데 내가 여행 가는 데가 좀 남들이랑 선호도가 좀 다르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뵈로 돌아갑니다 맥주 한잔하고 한마디만 해줘 어우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뜻깊은 하루에 좋네요 오랜만에 더 추워 오늘 나름 괜찮은 하루였다 너무 피곤하다 저기 앞에 배도 보입니다 별로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 작아서 그니까 맨날 메인 데크만 걷고 그리고 폭신폭신 하잖아 육지 밟으면 좀 나 봐봐 넘어졌는데 엉덩이 짝살 나가지고 지금 제발 들어가서 별일이 없고 바로 DB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배에 들어가 볼게요 안녕 안녕 우워 추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